우리 교회는 넓어서 자연히 거리두기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 열심히 씻는 것, 또 마스크 찌는 것, 주로 우한 폐렴이 침을 통해서 침방울이 튀면서 전념이 된다니까 불편해도 마스크를 열심히 찝시다. 성경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한 폐렴도 어차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너무 심해서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고 2017년에는 전 보안사령관이 자살하고 2018년에는 노희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자살하고 2019년에는 정두원 의원이 자살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박원순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21년에는 문선명이 자살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죽었습니까? 강화범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니까 참나 마음 아프고 국민 사기를 떨어뜨리고 젊은 청소년들이 배울까 겁이 나요. 2년 전 통계가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이 15,600명인데 전세계 중의 1등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10만 명당 127명입니다. 2등은 10만 명당 전세계를 말합니다. 2등은 10만 명당 36명입니다.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 그런 말이 붙게까지 됐습니다. 아예 요새 중고등학생 자살하는 것은 하도 많으니까 아예 신문에 보도도 안 돼요.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생명의 주인은 자기 생명 또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맘대로 끊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살인죄입니다.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을 살인죄로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자기 생명 또 자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도자들이 그걸 피담한 자살을 해서 특별히 이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것은 듣기에도 황당해요. 그 사람이 여성인권 변호사인데 여성인권 상도 받았습니다. 서울시장 하면서 여자 비서를 집적거리다가 그걸로 자살을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 일로 자살을 하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재판해서 죄가 되면 지옥 살고 아니면 자유롭게 되고 해야지 그런 일에 그 뒷산에 가서 자살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도 못하고 그거는 비겁하고 그거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잘못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 크리찬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생명도 그렇게 소홀하게 그렇게 끊는 게 아니다. 강력하게 전해야 될 줄 압니다. 누가 말하길래 내가 그런 말을 했더니 오죽 답답해서 자살했겠습니까? 그런 말 하길래 답답해서 자살을 끊으면 나는 수두 번도 더 했다. 인생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뭐 한두 번인가? 세상살이는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살을 하면 우리가 뭐 사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두 번도 더 자살하지요. 내가 아주 참 못맞던 것은 서울시장이 그렇게 자살을 했는데 서울시장례를 하겠다고 서울시장으로 한다 그래서 모두 고립이 있다 고립이 있다. 뭐 잘했다고 서울시장을 하냐 가족장으로 조용히 하고 끝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서울시장으로 장례하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죽은 걸 가족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장례하고 끝내지 서울시장을 해서 떠들썩하게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 도리에도 안 맞고 이건 상식에도 안 맞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도 그건 우사스러운 일이지 그게 좋지 않는 기다. 난 지금이라도 그걸 취소하고 가족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좀 거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일에는 좀 발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자살로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얼른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로은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다가 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로은 유다가 자살한 얘기가 있고 또 이상의 같은 부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한 기록이 동시에 나옵니다. 가로은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지켰던 건 같은 일인데 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은 유다는 자살로 끝내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통곡하면서 회개함으로써 정말 제자 중의 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치의 기준,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은은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가 잘 진행돼서 기득권 세력, 소위 체제를 유지하는 그걸 프랑스 말로 스타트스쿠어 현상, 현 정권, 현 이익,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인원을 해서 잘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엉뚱하게 참여한 것이 가로은 유다지요. 가로은 유다가 예수님의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있는 곳을 안내해서 은삼십량에 팔았습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은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술로 저질렀구만 스스로 뉘우쳐 영적으로 뉘우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너의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없던 걸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론유다의 비극이 뭐이냐?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량에 팔았던 것이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스스로 뉘우쳤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가론유다의 비극입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노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그들은 철저하게 뉘우쳐가지고 30량 받았던 것을 다시 가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제사장들이 가론유다를 이해하는데 뭐 취소하겠습니까? 언제는 팔고 언제는 돈 갖다 주냐 당신 네가 스스로 감당해라 이라고 탁 자른거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유다가 은혈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끝납니다. 스스로 잘못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겁니다. 거기는 뭐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회개가 빠진거지요. 참 불행한 사나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엘리트고 가장 요즘 말하면 의식이 있는 제자가 가론유다입니다. 가론유다는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시골대기 출신인데 가론유다는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지방 유다가 훨씬 깨인 지역이죠. 서울, 부산하고 저 지방 시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가론유다는 유다 출신이고 다른 열한 제자는 갈릴리 아주 지방 한적한 지역 출신인데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가론유다가 제정을 맡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주 일을 많이 맡았지요. 그런데 가론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가론유다의 입장을 변호한 글이 있습니다. 가론유다는 애국 청년입니다. 우국 청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될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한 3년 지내보니까 아니다. 나의 나라는 땅에 있느니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전년 신경 안 쓰고 병자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니까 가론유다가 실망 중에 실망을 한 겁니다. 자기는 운동권 출신으로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민족의 독립에는 전체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말을 하니까 그래서 가론유다 마음 속에 스승을 배반할 마음이 생긴 거이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팔아서 모욕당하고 매맞고 침뱉등도 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의인을 배반했구나. 내가 의인을 팔았구나. 그래서 스스로는 이우쳐입니다. 스스로는 이우쳐. 스스로는 이우쳐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스스로 목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운동권에 들어서 나도 30대 운동권에 뒤따라 다녔으니까 그 성향, 사상성, 바탕을 잘 압니다.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라 위에서 옛날에 지역도 살고 라면 먹고 쫓겨다니고 나라 위에서 30년, 40년 일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가치관, 기본 정신이 가로뉴다식으로 배반하고 스스로는 이우쳐 스스로 목매 죽는 식으로 나가면 백성들 역사는 바른 길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가로뉴다에 비하면 베드로는 아주 엉성한 사람입니다. 성질도 급하고 나서기를 잘하고 우욱 나섰다가 뒷감당도 못하고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뭐 우욱 해가지고 사업한다고 들이벌려놓고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여보 당신 처갓집 돈 좀 빌려와봐 이래가 뭐 아순솔에서 돈 빌려줘 겨우 살만하면 또 우욱 저지러가지고 또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데 일이 완전히 망가지 뭐 여보 좀 봐줘야지 그런 남편들 있지요? 어쩌겠습니까? 다 팔자소가 있는데 갈아치울 수도 없고 아 이거 순교가 따로 있냐 그러고 참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꼭 내 남편 같네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 뛰어났었느냐 스승을 스스로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배반 불인했지요.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장에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그 앞에 보면 이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도 못 가고 옆에 딱 붙어있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57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께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모들이 모여있더라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렸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습니까 이 멀찍이란 말이 아주 유앙스가 깊습니다. 멀찍이 바짝 붙으면 위험하고 영 떨어지면 자주 체면이 안 서고 머리 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어느 정도가 안정거릴까 지피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그걸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통박 굴려가지고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영적인 일에는 좀 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해를 봐도 오해를 받아도 예수 중심 예수 주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당에 가서 화토불 쫓고 있는기입니다. 노예들 종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핍박받고 침뱉음다고 하는데 순례자 베드로는 종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손바닥에 불 쫓고 있는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사명의 불이 꺼지면 손바닥으로 새쌍불 쫓는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뜻떠미 저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사명의 위에서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는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괜히 멀찍이 따라가다가 마당에 가서 손바닥으로 불 쫓고 있는 베드로 신씨가 되면 안되지요.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6장 75절입니다. 마당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나살에 패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부인하기를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런 걸 쉬운 말로 입에 춤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 말이 보이는데 저주하면서 나는 나살에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거지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 전날 저녁이지요. 그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일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장담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그래 나를 몰라주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소리 쳤는데 몇 시간 뒤에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 하면서 부인했다. 저주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때 달기 울은 거예요. 그때 서야 베드로가 아차 내가 이거 못할 짓을 하는구나. 가로 유다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니우쳐 스스로 목매 죽지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영리하고 재주 많고 능력 있던 가로 유다는 스스로 니우쳐 스스로 목매 죽고 끝 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75절 입니다. 75절 때문에 베드로가 좌절 해서 승리로 밑바닥 쫄 장부 위대한 사도 위대한 격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가로 유다 쪽으로 설 것이냐 베드로 쪽으로 설 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인배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가 몹살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가로 유다도 그렇게 했으면 그 영혼이 승리했을 텐데 가로 유다는 더 똑똑하고 더 꽤 많고 더 유능한 제자인데 스스로는 이어 스스로 목매서 죽어 끝나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가로 주단 만큼 머리도 안 돌아가고 둔하고 성격도 급하고 교양도 없는 사람인데 뭐의 차이점입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베드로의 선택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쉽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저 누가 보금 오장입니다. 나는 이 말씀 젊을 때부터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보금 오장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기 전 시몬일 때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요. 시몬일 때 베드로의 벨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동안에 베드로는 금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장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의 길의 시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이 말씀은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넓게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그물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얕은 데서 장사 속을 가지고 괴산해서 통박 굴려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가난 유다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메여 사다가 비극으로 끝난 것이지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베드로가 되기 전이니까 시몬이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몬이 밤새 그물 던졌는데 부어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빙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사부 님 히브리 말로 라바이 라비요 큰 선생님 밤새 그물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빙금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의지하여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시작과 끝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데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부인했을 때도 달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하였더라. 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데 던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들이 든분 띠 많지요. 60 70 40 50 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없는 것 다 했지요. 70 평생 노력했는데 얻은 게 뭡니까? 빈금을 들고 있는 베드로 시몬과 같아 밤이 막도록 금을 던졌지만 빈금을 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에 정치하고 전쟁하고 교육하고 장사하고 인류가 남은 게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도 않는 코로나가 오니까 쩔쩔며 감당을 못 하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제약회사하고 의학공부하고 정치하고 다 했는데 코로나 우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균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요새는 코로나도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세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는 빈금을 들고 있는 시몬과 같은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는 길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깊은 데로 던지겠나이다. 아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 깊은 데 그 물 던졌더니 대박이요. 대박.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꼴 저런 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 털고 빈금을 손에 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하게 됐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베드로가 위대했던 핵심이지요. 정말 깊은 데 깨달음을 가지고 깊은 데 인생에 승부를 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이고 본질입니다. 본질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 이 핵심입니다.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식하고 결기 많고 허점 많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임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멘 하시죠?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신앙 고백 들고 천국 가는 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 업적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내받은 뒤에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길을 기울이라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여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인데 성령의 역사에 뜨거워지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변화입니다. 변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변화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가 이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옛날 요엘 선지에 말을 인용해서 위대하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가 온 국민들을 향해서 걸핏하면 자살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때 세상 끝나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심령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의 능력 은내받고 어떻게 변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전문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많아지지요. 지금은 우리 유연주의 학교가 몇십 명 안됩니다. 중고동부가 몇십 명 안됩니다. 앞으로 2년 3년 세월 따라서 크게 불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간교회와 도래교회가 합쳐진 겁니다. 교회들이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대표로 해봐라. 내가 함께 힘준다. 여러분 아멘하십니까?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오. 예언이 뭡니까? 성령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계의 예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 없는 시대에 정치가 길이 없고 교육이 길이 없고 경제가 길이 없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받아서 길 없는 시대에 교회와 교래와 세계의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뭡니까? 영어성경에는 환상이 비전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두신광 두레게 청년인들이 비전을 볼 것이고 비전이 뭡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온 백성이 온 교인이 온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목표 비전입니다. 비전 성령받으면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본다는 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늙은이가 뭘 꾼다 그랬습니까? 꿈을 꾸리라.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90대 기 전에 북한 개마공원에 가서 두레마을 개마공원 두레마을 간판 붙이는 생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마공원 연구합니다. 위도는 얼마 되며 거기에 모든 조건을 내가 높이 거기에 식생 다 연구합니다. 거기에다가 두레마을 간판 붙이면 스위스 관광 저리가 랍니다. 개마공원 개발 하면 세계 관광 지가 됩니다. 여러분 두레마을 개마공원에 가서 여름 수양 합시다. 아멘이 영 적네요. 개마공원 두레마을 가자 여름 수양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주하면서 스승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 생각해서 통곡하고 회회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서 너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여은자가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헤매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미래의 교회와 나라와 백성들의 희망을 목표를 선포하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신광 두레 교회 교인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꿈 있는 늙은이 꿈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재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지도자들이 걸피 담아만 자살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백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패거리로 놀아납니다. 북한 동포들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자가 되게 하시고 길이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늙은이들 늙은이들이 꿈을 꿈을 꾸는 시대 미래 시대 통일 한국 시대 성서위의 나라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